5월 1일 와, 이 피린! 오늘이야, 오늘! 새로운 힘쌤이 오시기로 왔다! 맞아, 맞아! 드디어! 오늘이야! 어떤 분이 오실까? 그러게... 오신다, 오신다! 이득해, 이득해! 누굴까? 누굴까? 문 이어,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문 이어, 열려라! 오, 오신다, 오신다! 짜잔! 안녕, 지구리! 안녕, 새로운 힘쌤이에요! 힘쌤! 안녕! 진짜 원장하세요! 안녕, 떡조리, 안녕, 떼구리!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힘쌤, 힘쌤! 진짜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나도! 우리 친구들도 힘쌤 보고 싶었죠?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바로! 내가 누구! 힘쌤! 한 번 더! 힘쌤! 다섯 번 더! 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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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이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 여기 붙어라! 하나! 둘! 셋! 힘쌤! 우와! 그런데 우리 새로운 힘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네요! 그러게! 또또이는 여자 힘쌤인 줄 알았는데! 또또이 설마 그래서 실망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져요! 진짜! 고마워 또또이! 또또이는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귀엽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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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아요! 떼구리는 힘이 엄청 세거든요! 라쩌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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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힘쌤! 힘쌤! 저랑 같이 팔씨름 한번 해볼래요? 그래! 떼구리가 원한다면! 좋아요! 좋아! 꽉 잡아요! 자, 간다! 더! 하나! 둘! 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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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럼 그렇지! 힘쌤이 힘이 약할 리가 없지! 그럼! 힘쌤은 힘이 세니까! 힘쌤이지! 힘쌤은 우리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주려고 힘이 센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힘쌤이랑 놀 준비 됐나요? 네! 그럼요! 친구들이 힘쌤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힘쌤한테 편지를요! 그림 그려서 이만큼 많이 보내줬대요! 이만큼? 네! 힘쌤 너무 기대된다! 못 참겠어! 반가운 놀이 나와라! 팡! 팡! 빨리 나와라! 우리 연우 히태의 쉬운 친구 산상 속 힘쌤은 머리가 긴 힘쌤일 것 같다고 해줬네! 여기에 가인이 도격 친구도 새로운 힘쌤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구나! 걱정 마요! 힘쌤이 친구들과 더 신나게 놀아줄게요! 우와! 재민이, 다이, 예담이는요! 남자 힘쌤일 거라고 상상했대요! 진짜? 똑같이 잘 그렸다! 괜찮아요! 우와! 이 지원이는요! 힘쌤이 튼튼하고 씩씩한 로봇 힘쌤일 거라고 생각했대! 로봇 웃기다! 그리고 우리 또또리, 떼구리와 함께 멋지게 놀아줄 힘이 아주 센 남자 힘쌤을 그려봤대! 우와! 연우 친구 힘 팡팡 줄게요! 오! 편지가 왔어요! 새로운 힘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지아, 지우, 아윤이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예쁜 꽃과 환영 플랜카드까지 준비해준 나윤, 도민, 원영 친구! 우와! 진짜 멋지다! 멋져! 또 이렇게 힘쌤 사랑해요! 라고 편지 남겨주시에 우리 안결 친구, 정연 친구, 지우 친구, 가비 친구까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다음 친구! 힘쌤을 향한 마음을 담아 미소 편지 발사! 힘쌤도 반가워요! 편지와 그림 보내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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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 진짜 너무 감동이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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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에게 그림 편지 보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힘쌤은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물 1호로 간직할게요! 우리 친구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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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힘쌤이 선물을 준비했지! 우리 친구들을 힘이 불끈불끈 속게 할 힘쌤 체중! 우와! 재밌겠다! 최고! 친구들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자! 준비 동작! 힘을 모아서! 자! 힘을 모아볼게요! 다리 멀리 펼쳐! 쏙! 쏙! 한 번을 치고 내! 다! 옆을 치고 내! 쭉! 쭉! 김춘계의 찬옥 반! 반! 여세가 찬옥 찬옥 불꽃불꽃불꽃 힘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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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불꽃불꽃 힘쎄 불꽃불꽃불꽃 힘쎄 잘한다 금발 털어주고 더 힘을 모아서 반대로 팔 지웅 한 번에 침대 위로 팔을 맞춰부러 팔 들고 힘쎄게 차고 짝! 옆으로 더 세게 차고 짝! 짝! 불꽃불꽃불꽃불꽃 힘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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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불꽃 김쎄 불꽃불꽃불꽃 힘쎄 김여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는 거야 불꽃! 불꽃! 팡팡! 아아 징덤뱅 뉴스 지니는 지금 장이 있는 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장 못 봤나요? 못 봤어 아 참 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우유 마시러 간댔는데만 장이다! 장! 한참 찾았잖아 우유는 마셨어? 아니 지금은 젖소들이 밥 먹을 시간이래 주니 네가 젖소 밥 좀 줘 젖소에게 밥을 주라고? 아니 젖소가 밥을 주라고? 엉! 소주야 많이 먹어 젖소는 물 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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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는 풀을 막소 젖소는 풀을 막소 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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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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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먹어 쇼들아 많이 먹어 자, 너도 먹어 오오오오 아아! 이 마른풀이 바로 쇼소들의 밥입니다 응?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응 오오, 니가 내는 소리니? 맞아요 이 소가 혀로 목탁소리내는 거예요 응? 와, 대단해요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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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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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rule 울 Pam, 주세요 오오오 아, 맞다 송아지들 +, 송아지들은 풀 말고 우유를 먹습니다 우와 우유다 송아지들 꼭 아기 같네 저 병에 우유 먹고 배고프지? 어? 나도 먹어 자 배고팠어? 많이 먹어 어? 다 먹었네 우와 어? 장이다 장 젖소밥 다 줬어 송아지 우유도 먹였어 그럼 이제 우유 좀 짜줘 세게 짜면 젖소가 아프니까 살살 뭐? 우유를 짜달라고? 우와 잤어요 잤어는 아디 있어 잤어는 아디 있어 잤어는 아디 있어 울을 짜고 있어 울을 짜고 있어 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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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쫩 다 짰소 다 짰소 으어? 으어? 흐흐흥 흐흥 흐흥 잤어야 고마워 흠 자 이제 방금 짠 우유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기다려주세요 어? 짱 찾았다 짱! 얼마나 기다렸다구 자, 이제 준이가 짠 우유 마셔볼까? 잠깐! 아직 마시면 안 돼 그래, 젖소가 짠 우유를 바로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 공장에서 우유의 품질을 검사하고 우유의 나쁜 균을 없애고 난 다음에 먹어야 한다고 자, 여기 우와,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 마시고 나무보다 더 쑥쑥 자랄 거다 소야, 소야, 너에게 무엇을 주려? 우와, 우와, 맛있는 우유를 주지 잘한다! 떼구리! 염소야, 염소야, 나에게 무엇을 주렴? 매, 매, 따뜻한 털옷을 주지 다시 또또리! 다시 또또리 암타가 암타가 나에게 무엇을 주렴? 동그란 알을 놔줄게 말아, 말아 나에게 무엇을 주렴? 힝, 힝, 내 등에 태워다 줄게 또또리랑 꽤구리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힘쌤도 피아노 치는 모습 정말 멋져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힘쌤 멋지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들으니까 힘이 쑥, 쑥, 쑥 아, 그러시구나! 떼구리는 힘이 쑥, 쑥, 빠지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떼구리야, 왜 그럴까? 아, 그래요! 아까 전에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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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등에 태워다 줄게 했는데도 못 탔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떼구리는 말이 타고 싶은 거네, 그치? 네, 맞아요! 말! 힝, 힝, 힝 말 타고 싶어요! 좋아! 떼구리가 원한다면 힘쌤은 하게 해줘야지 우와! 자, 우리 모두 매직 놀이 가방으로! 우와! 가방으로! 자, 그럼 다 함께 우리 힘차게 주문을 외워보는 거야 친구들도 같이 해줘! 같이 하자, 친구들! 다 같이! 꿀꿀! 꿀꿀! 팡팡! 우와! 진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말이 나오면 어떡해! buffalo가 나올까? 진짜 기짜 된다! 와! 진짜 말이 안줘야 돼! 진짜 말이다! 이 와아, 진짜 말이다! 이거는 우리 떼구리말! 떼구리At! 진단다! 우와! 멋지다! 좋아 좋아! 그 다음은 bus co. 이건 또또리말! 와 진짜 재밌게 생겼다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이건 힘쎈 말 힘쎈 말 멋지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자 출발 나를 따르라 저기 앞에 산이 있는 것 같아 자 친구들 더 힘을 내서 살리자 넘었어 넘었어 하늘 넘었어 하늘 넘었어 나갔다 우와 다 구름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산 아래서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산 아래로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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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